급해, 급해, 마음 급해. 오케이, 윤혁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가자! 어, 윤혁이. 뛰어, 윤혁아. 들고 뛰어, 들고. 좀... 제가... 멘탈이 나가 있어서... 저한테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형들한테. 아이씨, 못 보겠다, 진짜. 윤혁이, 윤혁이. 동국대 애들이 피지컬이 좋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 맞아. 동국대 애들이, 동국대 애들이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가 잘 맞네. 동대 체력을 무시할 수 없어. 동대 체력은 진짜 무시할 수 없어. 젊어, 그리고. 아, 근데 난 윤혁이 그냥 이일 것 같아. 피지컬은 연습에 갑도 했는데. 각 학교는 출발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팀을 위해서 한 발 더 붙입시다. 팀을 위해서, 팀을. 출발! 동국대! 네! 충분히 이깁시다. 간절하게 하자. 네. 일단 첫날에 저희를 다 약체로 보셨는데 저희는 이제 언더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힘내보자. 2대0. 2대0, 2대0. 자신감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자신감. 염대! 염대! 뭔가 팀 분위기가 좋고 다들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순서 보면 재미가 있어. 파워로프 릴레이 2조 1경기. 동국대학교 대 연세대학교. 피스를 맞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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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화이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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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다, 빨라, 빨라. 빠르게 해야 돼, 빨라. 여기서 빨라야 돼. 걷는 게 중에, 걷는 거. 좋아, 걷는 거 좋아. 오케이, 세형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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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빠르다, 빠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세현 앞에서, 세현 앞에서. 둘 다 세 개, 둘 다 세 개. 아, 좋다, 좋다. 빠르다, 빠르다. 아, 좋다, 좋다. 빠르다, 빠르다. 가, 좋다. 가, 가, 가! 예! 가, 가, 가! 가! 오, 마지막이. 적량적으로. 좋은데? 자, 윤혁이. 윤혁, 윤혁 파이팅! 윤혁 파이팅!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윤혁 중간은 봐, 천천히. 괜찮아. 심착, 심착, 심착. 오, 골이 늦으면 안 된다. 좋아, 좋아, 괜찮아. 가자, 가자. 어, 빠르다, 빠르다. 저기 빠르다. 동대 빠르다. 급패, 급패. 마음 급패. 오케이, 윤혁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윤혁, 뛰어!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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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굿! 야, 동대 따라잡겠다. 와, 고리가, 고리에서 시간 다 버렸구나. 많이, 많이 따라잡았어, 지금. 많이 따라잡았어. 봐봐, 봐봐. 앞에서 생겨, 앞에서 생겨.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좋다, 정재야.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지금. 가야 돼, 정재.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동대, 동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동대. 가자! 가자! 어, 윤혁이. 힘이 약하네. 윤혁이가 생각보다 힘이 약하네. 뛰어, 윤혁아. 뛰어, 뛰어, 뛰어. 윤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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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중, 집중, 빙중. 빙중. 오케이, 오케이. 지금 비슷하잖아. 똑같네, 거기? 똑같아. 거의 밥상 막하다, 여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구! 가자, 민재. 아, 모르겠다, 시작. 자, 모르겠다, 시작. 야, 이건 진짜 힘이다. 앞에,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비슷해. 아, 이거 다 따라왔는데, 동대가? 크게, 크게 가, 크게, 크게. 오케이. 영웅, 영웅, 좋아, 영웅, 좋아. 영웅, 영웅, 가자, 가자. 바로.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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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중량을 가지고 와서 걸지 말고, 줄을 가지고 가서 고리에 걸어버려. 오, 좋다. 이거는 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와서 빨리 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끼는 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줄을 끌어오는 게 낫다. 줄을 끌어오는 게 낫다. 줄을 끌어오는 게 훨씬 낫다. 줄을 끌어오는 게 훨씬 낫다. 저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잘한다,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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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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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이것도 박빙이네.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아, 지금. 앞에,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야, 들고 뛰어, 들고 뛰어. 여기는 진짜 팽팽하다, 지금. 마지막에 좀 갈리겠는데? 마지막에. 뭔가 누군가 조금 실수하면 걸리겠다. 야, 역전 나간다. 다 잡았어. 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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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와, 빨랐다, 빨랐어. 그렇지, 역전. 와, 이러면 이제 달라진다, 이거. 줄을 가져갔는데 두 번으로 확 붙으려. 잘했다, 나이스. 좋다, 좋다. 아, 이걸 로프를 갖고 가야 돼. 잘했다. 로프를 갖고 가야 돼. 잘했다, 나이스. 기둥기둥하게 가다가 제 차례에서 상대팀이 역전한 게 보이더라고요. 안 늦어, 안 늦어. 급하지 마, 네 거 해, 네 거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뛰어, 앞으로 가. 아니, 앞으로. 앞으로. 뛰어, 앞으로 가. 아니, 앞으로. 앞으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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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유, 넘어졌다. 뒤에 줄을 정리 안 해주니까 넘어지잖아. 아, 큰일 났다. 딱 넘어질 때 주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그때 멘탈이 그냥. 수현이가 해야 돼. 수현이가 해야 돼. 수현이가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현, 급세. 하자, 하자, 하자. 좋다. 야, 우리가 빨라. 우리가 빨라, 우리가 빨라. 길게, 길게. 줄 길게 잡아, 앞에서. 인식할 수 있어. 앞에 최대한 길게 잡아, 길게. 하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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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직 몰라. 야. 수현, 좋아, 수현, 좋아. 수현. 와, 역전했다, 연세대가. 이 미션 자체가 힘을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수현아, 재킹. 수현아, 재킹. 가, 재킹. 가, 재킹. 가, 재킹. 아, 불과. 수현, 땡겨. 수현. 하얘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매일. 달려. 매일. 아,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와, 3개, 3개씩 남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달려, 달려, 달려. 알 수 있어. 근데 혹시 몰라. 파워가 있으니까. 자, 바로 가보자. 유정, 빠르게, 빠르게. 유정, 마지막, 마지막. 빨리 걸어줘, 빨리 걸어줘. 바로, 바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정진아, 마지막이다. 야, 야, 일단 달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겨야 돼, 정진아. 이겨. 와, 동대 빠르다.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가자, 형아. 끝까지, 끝까지. 정진아, 충분히 이겨, 충분히 이겨. 뭉써, 뭉써. 마지막, 마지막. 끝까지, 안녕히, 빨리 가. 앞세서, 앞세서.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미소 오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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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미소 오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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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미소 오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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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파이팅. 파워 노프 릴레이 2조 1경기. 동국대학교가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범위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이제 알았다 아 이거 어려워 자 그럼 파워로프 릴레이 2조 2경기 피스를 맞춰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첫 번째 선수 중요하다 침착하게 자 좀 더 힘들다 이번 경기 얘들아 이번 경기 좀 더 힘들어 오케이 됐어 됐어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저기 훨씬 빠르구나 동대가 이게 유리하다 이거 당기는 걸 빨라서 소현이가 느리게 뛰어도 괜찮아 오케이 우와 이리로 달려와 땡겨 확 땡겨 앞으로 가 이리로부터 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베끼네 이제 베끼네 일하면 동대가 이겨났네 훨씬 더 쉽게 전략상화입니다 이건 진짜 전략상화입니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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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윤형이 윤형이 동대 좀 빠르다 확실히 골이 걷는 게 선수다 선수 정진이가 누구보다 빠를 것 같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약간 이게 있어야지 리듬을 타면서 리듬이 있네 리듬을 타면서요 전신을 다 쓰면서 가자 정진아 화이팅 형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경의롭다 뼘 가자 안 돼 윤형아 안 돼 갑갑 괜찮아 가 가 윤내자 윤내자 윤형아 어떡해 힘이 없어 그 고리 거는 것도 헤매고 거기서부터 꼬이니까 확 부어지더라고요 힘든가 보다 끌어야 돼 끌어야 돼 괜찮아 할만해 집중해 윤형아 아 윤형아 이리 오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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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빠르다 침착해 윤형아 침착해 뛰어 윤형아 침착해 윤형아 침착해 뛰어 오케이, 좋아! 잡았어, 잡았어. 오, 뭐야? 다 따라가봤네? 뭐야? 오, 벌써 따라왔어, 또. 잡았어, 잡았어! 근데 오르막 싸움이야. 파이팅! 크게, 크게! 반동! 반동! 어, 더욱! 어, 준비 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더욱, 더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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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떡해, 괜찮아? 잘 안 돼요. 안 되지. 민주야, 마지막 너가 갈래? 빨랐어요? 어. 민주야, 너가 해. 영웅 집중, 집중! 집착아, 시작하게! 안 느려, 안 느려! 가자, 가자! 카라비너를 잘 꼽네, 동북대가. 예, 잘 꼽나니까. 탁, 탁, 탁 쳐서 거는 거거든, 저거. 그치? 맞아, 맞아요.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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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영웅, 영웅 좋아, 영웅 좋아. 아이고, 아이고. 영웅야. 영웅! 오래주분에 치워줘야 돼, 연대. 뒤에 정리해줘! 뒤에 정리해줘! 정리 안 하잖아. 봐봐, 저렇게 생대처럼 정리해. 바운딩! 길게, 바운딩! 뒤로 가, 뒤로 가, 이제. 아, 약해. 아,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 동대 다 잘한다. 아, 동대가 이기나? 동대 이겼다. 어서 와요. 아! 사람이 정리해서 정리해서. 야, 포기하지 마! 번호 짜야, 짜야, 짜! 진짜 저거 당길 때는 죽자 살자 당겨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위에서 넘어지는 순간 시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와. 좋아, 좋아. 번호야, 집중해. 번호야, 집중해. 일어나, 번호, 일어나. 빠르게, 빠르게. 아, 이거 또 무너졌어. 아, 이거 아니야. 집중해, 집중해야 해. 집중해, 집중해야 해. 가면 되나, 너. 더, 더. 침착하게 해. 훨씬 빨라, 훨씬 빨라. 땡겨, 고노. 침착하게 해. 지금 빠졌어. 훨씬 빨라, 훨씬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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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연대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 아이고, 아이고. 훨씬 빨라, 빨라, 빨라. 수현이가 어떻게 한 땅 사이다. 빠르다, 빠르다. 바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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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반복, 반복. 더, 더, 더. 길게, 길게. 파이팅, 파이팅. 길게. 네 개 줘, 네 개 줘.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바운딩. 아이고, 야. 하나 안 걸렸다. 하나 안 걸렸어, 걸었는데. 변수가 없어, 이잖아. 없잖아, 없잖아. 변수가 없어, 이거. 괜찮다, 괜찮다! 수현아이티에 수현! 너무 압도적이다, 차이가. 응, 앞서야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옆 학교보다 빠르다 느껴져서. 저거 내려갈 때부터. 아, 이겼다. 야,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이야! 막상 경기에 들어가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좀 합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하고. 너무 다들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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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왔어? 빨리 끼자. 그 생각밖에 안 했어. 엠바, 엠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몰라, 가야 돼, 끝까지! 몰라, 몰라, 몰라! 끝까지 해! 몰라, 몰라! 야, 가자, 끝까지, 끝까지! 하나 더, 하나 더!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 민주야! 빨리 와! 야, 얼마 안 맞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야,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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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잘했다. 야, 앉아줘, 앉아줘. 앉아, 앉아. 전력으로 셔. 앉아, 전력으로 셔. 시작. 야, 전략 다 됐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승리의 요인은 전략이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독보적으로 팀워크가 잘 맞지 않나. 완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해 주세요. 나 못 해. 끝까지 해. 끝까지 해야지. 그렇지. 네, 끝까지 하는 모습 좋다, 그래도. 고생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수고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괜찮아. 동국대학교가 승리하였습니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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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진짜. 두 개째. 와, 우리 메달 두 개다,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자. 저의 주장이 첫 베네픽 경기에서부터 스타트를 잘 끊었고. 다른 학교들에게 동국대의 어떤 학교인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참 오늘 동국대의 날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잘 못했어. 솔직히 말게, 잘 못했어. 실수가 너무 많았어. 뭘 잘해, 우리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야. 계속 잘했어, 잘했어 마음은 계속 쉬는 거야, 얘들아. 전체적으로 팀으로 더 집중을 해야 돼, 우리. 힘 내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데스매스에서. 기죽지 말고. 너무 기죽어 있지 마. 그래. 아직 탈락한 거 아니야. 많이 져서 익숙하다. 좀 제가 멘탈이 나가 있어서 저한테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형들한테. 못 보겠다, 진짜. 윤혁이, 윤혁이. 아, 윤혁이 진짜. 윤혁이가 이제 몸은 이렇게 큰데 마음은 아직... 잘 sig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